이스라엘 나도 촬영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위에 어떤 다른 것도 숨겨서는 못한다 어떤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며 성도는 우상을 숨겨야 한 것은 창조군신 하나님을 올바라고 거울한 날씨 인간은 하나님을 만들 수 있으며 유의하신 하나님에 대한 대도를 받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저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저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너무너무 친체냐고 이상하겠다 오셨습니다 사실 나는 이 세상에 계속 오십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이 세상에 future의 형에서부터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어는 더 좋은 아픈 탈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어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어는 그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창조진이 지금 있는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이곳에서